대한적십자 봉사회에 2014 특별회비 전달식 및 설마지 특별구호 살라눔 행사가 열렸습니다. 27일 구청장실에서 대한적십자 서울특별지사 재타령 회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어 구청광장에서 적십자 봉사원 및 직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살라눔 행사는 관내 소외된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설마지 지원 물품 100미 10kg짜리 507포는 희망풍차 결연구호 143세대에 세대당 2포씩, 저소득 소외계층 221세대에 세대당 1포씩 지급됐습니다.